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금요일 KTB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체감 성과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의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에 회동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이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올해 주요 대학의 합격 점수대가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체감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IMF가 2023년 한국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를 유지했고 물가상승률은 지속하락해 내년 말 2% 목표치를 달성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부터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자 박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양국의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아울러서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이자 올해만 7번째입니다.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양국의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관계의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약 3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외교, 안보, 경제 등에서 양국 협의체가 복원, 재개되고 있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더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또 미래세대 교류를 유학과 인턴십, 취업에 걸쳐 포괄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에 이어서 지난달 외교차관 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방일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이 됐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동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약 10분간의 회동에서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포괄적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다양한 기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만나 경제 일자리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PEC 일정을 마치고 기욱한 뒤 이토로 영국과 프랑스로 순방 일정을 이어갑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APEC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무탄소 에너지 이용 확산에 앞장서고 또 기후 격차 해소에도 책임 있는 기여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연 기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1세션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앞에서 연설에 나서며 기후 위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극복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하며 APEC 회원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서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친환경 이동수단은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해법이라며 우리나라가 친환경 차, 자율주행 차 등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PEC 회원국 차원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역내 확산을 위해 APEC 차원의 특별한 이니셔티브를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우리의 스마트 모빌리티 지식과 경험을 APEC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우리 경제에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 격차 해소에도 우리나라가 기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녹색 기후기금에 3억 달러를 공유했다며 기후 취약국에 대한 연대의 의지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APEC 기후센터를 통해 아태 국가들이 기후 적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APEC 기후센터는 우리나라 부산에 위치해 있다며 지리적 관점에서 연대와 협력의 플랫폼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2차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는데요. 이 협력체는 출범 1년여 만에 전세계 GDP의 40%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을 완성했고 또 회원국 간의 합의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이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회의에 한미일 정상을 비롯한 14개국 정상급 인사가 자리했습니다. IPF는 공급망 재편과 같은 새로운 경제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협의체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정상회의입니다.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를 놓고 협상을 벌여 올해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고 이번 정상회의 직전 장관급 회의에서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이로써 IPF는 국내 총생산의 40%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IPF에서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IPF 내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구축되는 IPF 네트워크는 기업인, 중소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인퇴적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류 행사를 기획,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각국 정상들은 IPF의 에너지 안보와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정상회의는 경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APEC 정상회의가 이틀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아무래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만큼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1세션을 앞두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 약 3, 4분가량의 담소를 나눴습니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에 마주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 APEC의 좋은 성과를 확신한다, 이를 위해 한중 협력을 희망한다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중회담은 논의 중으로 양국 정상 일정이 빡빡해 회담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 양자회담도 잇따라 진행이 됐죠. 특히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도 촉구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보도된 AP통신 인터뷰에서 북러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럽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이러한 불법 협력에 대한 공조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연이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불법적 협력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안보 사안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페루와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페루와 우리나라는 수교 60주년을 올해 맞았고 또 8년 만에 열린 정상회담이라서 더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나블루 아리트 페루 대통령과 만나 페루는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중남미의 핵심 협력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과 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는데요. 2011년 한국과 페루의 FTA 발표 이래 교역 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볼루 아리트 대통령 역시 페루가 검토 중인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며 디지털과 AI 분야 협력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와 페루 모두 향후에 에이펙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또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페루가, 후년에는 한국이 연이어 에이펙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데 에이펙이 영내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페루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입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이어서 칠레와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리가 칠레와 파트너십을 잘 갖고 나가야 하는 것이 칠레가 바로 세계 최대의 리툼 보유국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칠레에는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리툼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브리에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2차 전지 강국으로서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치 대통령도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보리치 대통령과의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뒤 첫 정상회담이라 더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반트웅 베트남 국가주석과도 에이펙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기 전 약 15분간 대담했는데요. 두 정상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무역과 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현지시간 17일 기지다 후미우 일본 총리와 함께 미국 스탠퍼드 좌담회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쟁점 짚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치러진 2024학년도 대입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 없이도 충분한 변별력을 발휘한 걸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어와 수학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올해 주요 대학의 합격 점수 때는 지난해보다 다소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올해 수능은 변별력 확보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입시업계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보다도 어려웠단 평가입니다. 공교육 과정 밖의 낯선 개념이나 전문적 지식을 다룬 지문은 사라졌지만 선택지를 보다 정교하게 구성해 지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로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수학 영역은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으나 최상위권 변별력을 더 높였단 평가가 나옵니다. 기본 개념 이해와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는데 일부 문항은 계산 과정이 까다로워 체감 난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은 확실히 배제하면서 변별력 높은 문항들이 고루 포함되어 적정 난이도가 유지되어졌다라고 판단됩니다.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다 보니 최상위권에서는 어려워졌네라는 느낌이 나오겠지만 그 이외의 학생들은 9월과 비슷한 수준에서 영어 영역은 친숙한 소재의 지문을 활용하면서도 제대로 독해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들로 변별력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올해 수능에서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 응시 비중이 35%로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출제 당국의 출제 방향에 영향을 줬을 거란 시각도 나옵니다. 고3 재학생들보다 준비기간이 긴 N수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물수능 논란을 피하고자 난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입시업계에선 서울 주요 대학들의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2점에서 4점 정도 하락할 것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번 수능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0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성적표는 다음 달 8일 수험생에게 통보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도 기존과 동일한 2.2%로 전망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3.6%로 높지만 내년에는 2.4% 정도로 내다봤는데요. IMF는 다만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고금리 기조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기존과 동일한 2.2%로 전망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개선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3.6%에서 2024년 2.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내년 말에는 목표인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다만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2024년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MF는 올해부터 한국의 외환 보유액 적정성을 평가할 때 기존의 정량평가를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처럼 정성평가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높은 가계, 기업 부채와 비은행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냉싱 대출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을 우려하면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잠재성장률 재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분명히 자주 사 먹는 똑같은 먹을거리 제품인데 왠지 이전보다 양이 작아진 것 같다 이런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부가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여파는 식품업체들의 편법 인상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100년의 역사를 가진 쿠키 오레오가 미국에서 슈링크 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줄이다는 뜻의 슈링크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걸 말합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기업들의 행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풀무원과 농심, 해태 등 식품업체들이 지난해와 올해 제품 함량을 줄였지만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식당에서는 1인분의 삼겹살 양이 줄었다는 겁니다. 오늘 열린 비상경제 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슈링크 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경고에 이어 김병원 기재부 1차관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재차 언급했습니다.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 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주요 생필품 실태 조사를 하고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도 받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부총리는 최근 양 변경은 판매자의 자율이지만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품목별 물가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염료와 생사, 식품용 감자, 변성 전분 등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계란의 경우 투명한 가격 형성을 위해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케이티비 김윤민입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개식용 논란이 이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개식용을 금하는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업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 기간에 두는 한편 전업이나 폐업이 어려운 영세 농가와 식당 등에 대해선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재래시장 골목. 보신탕이라고 적힌 간판을 건 가게 서너 곳이 모여 있습니다. 한때 복날 하면 개고기 먹는 날로 여겨졌지만 요새는 예전만큼 개고기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런 보신탕 가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과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니까 좀 그래 짠하고 우리도 끊었어. 우리도 안 먹어. 1980년대 이후 40년 넘게 이어진 개식용 논란. 당정은 17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안에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개식용종식시점과 개사용농가가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할 때의 보상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별법이 공포되는 즉시 식용계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정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업계 폐업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또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법에는 전업이나 폐업이 어려운 영세한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축산업이나 원예업으로 전업하는 데 드는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날 동물의료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에 고시하고 안과와 치과 등 전문과목과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한 반려동물 상급병원 체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KTV 김연지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쓰는 전산망이 멎었습니다. 각종 민원 업무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 복구를 지시하고 장애 원인과 복구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행정복지센터에는 주민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 서류 발급이 불가하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또 무인민원 발급 창구 역시 현재 작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17일 오전부터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각종 서류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온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정상 업무가 어렵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 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 덕수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에 긴급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애 상세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해 복구 진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이딴 현장 행보에 나서면서 강조했던 말인데요. 취임 후 한 달간 하루에 두세 건씩의 행사에 참석할 정도로 쉴 틈 없이 이어진 유 장관의 현장 행보를 이해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후 약 한 달간 소화한 공식 일정은 40여 건. 이 가운데 업계 간담회 등 현장 행보만 20여 건입니다. 숫자가 말해주듯 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숨가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 간담회부터 시상식과 행사까지 하루에도 두세 건씩 문화체육관광업계 행사에 참석하고 문화계 대표들과 수시로 만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유 장관이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시작은 점화자로 나선 강원 2024 G-100 기념 행사였습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더 빛날 수 있습니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의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취임식 직후인 지난달 18일에는 평창과 강릉 경기장과 선수촌을 찾아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2021년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전남 신안군 퍼플섬에선 보라색 재킷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도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전략간담회와 게임업계 청년 현장간담회에 이달아 참석했고 국내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 모두 예술극장 개관식에 참석해 장애예술인을 격려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경험을 여기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023-2024 한국방문회 해객이 관광전략 간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부진 한국방문회 해 위원장을 비롯해 관광과 뷰티, 패션, 케이팝 댄스 관계자들을 만나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국내에 계신 분들이 해외로 가는 일이 훨씬 더 지금은 더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광산업 자체로서는 상당한 적자라고 볼 수 있죠. 내년 연말까지 2천만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숙제이긴 하지만 노력을 해봐야겠다. 국제개임전시회 지스타가 부산 백스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가운데 대한민국 개임대상 시상을 통해 해당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개임민들 공로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 장관의 현장 행보는 쉴 틈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 장관은 교황청수교 6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한 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현장 예술가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을 모두 만나는 게 유 장관의 목표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번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미리 보는 국정 캘린더 시간입니다. 대국민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일부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나섭니다. 미국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엔 영국과 프랑스를 연이어 방문합니다.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되 현행 주간인 관리 단위를 월간, 연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근로자 41.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질의에 동의한 비율이 비동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정부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일부 업종에 한해 바쁠 때는 더 일하고 한가할 때는 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전입 신고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입자를 몰래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한 뒤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 사금융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채권 추심 등 모든 위법 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몰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총 8만 가구가 새로 들어설 신규 택지 후보지 5곳이 발표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구리와 오산 용인에 6만 5천 5백 가구가, 비수도권에서는 청주와 제주에 1만 4천 5백 가구가 배정됐습니다. 사전 청약 접수는 오는 2027년 상반기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특이사나 민간자문위가 보험률, 즉 내는 돈을 최소 4%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내는 돈을 늘려야 한다는 전제 아래 나중에 받을 돈도 늘리는 노후 보장성 강화 방안과 반대로 일을 줄이는 재정 안정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며 그간 달랐던 개인과 기관의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을 똑같이 맞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개식용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정부와 여당 동물단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부는 이미 2년 전부터 동물단체 사육농가와 위원회를 만들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편 개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여서 주요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11월 넷째 주 주요 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 영국 런던을 방문합니다. 올해 대관식을 한 찰스 3세 국왕이 첫 국빈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런던 일정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설악 5세 케이블카가 41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상업 운영 시기는 오는 2026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사업 운영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는 1369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933명으로 예상됩니다. 2028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 개편 시한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공청회는 유튜브 채널 교육TV, 대학 어디가 TV에서 생중계되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의장국인 인도는 관계국들에 보낸 초청장에 G20 정상들의 화상회의가 11월 22일 개최될 거라고 적시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윤재욱 여당 원내대표가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 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정책적 협의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에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레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늦은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 강원 영서 산간에는 많게는 5cm 이상 눈이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충남과 전라 제주에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많은 곳은 10cm 이상 눈이 쌓이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한때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전국적으로 영하권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회복돼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영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전과 세종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5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만 조금 있겠습니다. 다만 울릉도 독도에는 아침까지 눈이 내린 후 계겠습니다. 속초 영하 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속초 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광주, 제주에는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고 그 밖에는 맑겠습니다. 부산 2도, 제주 8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광주 10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와 남해에는 눈이나 비가 내린 후 계겠습니다. 한편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대 5미터로 매우 거세게 되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다음 주 목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후 계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바랍니다.